나도 이거 간지러워. 이거 먹어보는가? 나갈게요. 일단 나와. 와, 장난이 아니다. 병만족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. 마야 생존 캠프에서 봤듯 야자수잎으로 집을 짓던 마야인들. 하지만 교육과정을 무심히 지나친 병만족은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. 가면서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알려줬잖아요. 뭐가 위험하고,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나무. 원주민들이 다 스승인 거예요. 자연은 비겁하게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. 계속 암시를 줘. 계속. 계속 신원을 줍니다.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적대적으로 변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정글이 주는 또 다른 깨우침을 얻은 병만족. 정글은 결코 이유 없이 괴롭히지 않는다. 이제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한 번 일어날 때입니다. 정신 espero 꼭 좀 더 깨끗이 틀고 싶어요. 업계워치 비에 놓고 평강생 평강했습니다. 그는 소atha의취도는 사람이 자동차를ço olla 학살. 레이스에는 공기들이!! 부담하게 매우 자 더 konflict. 형 우리 자리로 어디로 seus 공 이건? ouvert heleさい ряningました? 이렇게 수리감으로 일하자고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몇몇만 움직이고 몇몇은 그냥 불씨가 있으면 냄새 때문에 벌레가 뜯어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조그맣게 피워 쟤가 많이 생기잖아 쟤가 생기고 쟤에 있잖아 이런 곳을 피워줄게요 한 번 더 하시면 한두 권이냐고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하시면 한두 권이냐고 나올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형 잘한다 칸질 이제 성렬이 건축돌이야 건축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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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축과과를 이제 바꿔보려고요 건축돌 건축돌 진짜 일 잘한다 일돌이야 일돌 일돌 1핀 1핀 이렇게 편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 대충 뭐만 이렇게 알려주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무운탕 다 집어다가 위에다 올려 그냥 얹어줘 어 아 맞죠 이렇게 해놓고 판술 사이면서 단단한 사이 완전 푹신푹신하겠다 누가 집에 있습니까 판술가 뭐예요 우와 우이 우이 우와 우완 강과는 밤이야 지금 밤이라 올라와서 상황이 많이 다네 자 여기 엉 자 이제 고비 고비 옆으로 가 Yeah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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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자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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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간다. 됐어. 자 간다. 완전 널버 나네. 첫째로 첫째로. 최고야 최고. 됐지 됐지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침에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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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생했어요 남자들. 너무 고마워. 딱 좋아. 안쪽에 떨어질 순 있어요. 떨어져도 다 떨어져. 그래.